1, 2, 3 All In Us! 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. 저희가 박진영 PD님의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PD님의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고 한번 맛보기로 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? 1, 2, 3 우와 멋있어. 약간 이런 감성이구나. 뮤지컬, 뮤지컬 찍는 것처럼. 응. 여기 세 번이. 아, 이거 세 번이 있네. 아, 여기 세 번이 있네. 나 경기기 너무 잘하셨네. 맞아, 너 일자리 잘하셨네. 와우. 아우. 나 이 잘생이 너무 좋아. 와, 표정 맞았어요. 와우. 여기서 세 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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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역군인가? 와우. 아, 안 돼. 10년 어디 가세요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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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remember baby? 이게 10년 전에도 추구 어? 네? 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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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영 PD님 이거 짤 나 체력인 줄 알았는데? 난 예전인 줄 알았어 잠시만 이거 나 알죠 저 또 칭얼대? 나 체력이 강한 줄 알았어 이거 그거예요 PD님 광고 찍으신 거 맞아요 그거예요 윤아 웃어 스마일 스마일 네 정답이라고 합니다